그대로. 그대로. 고! 잠궜다, 형. 잠궜다, 일단 기다려. 형, 기다려요. 버텼어, 기다려. 일단 기다려. 경민이 형, 기다려, 침착해. 천천히, 천천히. 경민이 형, 기다려, 침착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경민이 형,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어금 막았어. 경민이 형, 어금 막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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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 다 같죠? 원 파울입니다. 엘보가 떨어졌어요. 정말 정기적으로. 다 왔다, 다 왔다. 자, 방금 민수. 세시고. 네. 아이고, 힘들어. 얼마나 힘들까. 누구도 응원하기 어렵다. 마음은 너무 아픈다. 한계가 온 것 같아, 여기. 쫙 올라온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아, 굉장한. 근데 형, 도대체 안 써봐서 그런데.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 선수 다 누가 패자 부활전을 가든 굉장히 체력이 붙이는 상황이군요. 패자 부활전 아예 생각도 양 선수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장보자. 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선수. 마치 다음 경기는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유빈이 파이팅! 안경 파이팅! 결국은 어깨야. 어깨로 응원해야 돼. 조금만. 괜찮아요. 그대로. 공! 우아! 다 왔다, 다 왔다. 형, 아직 가지만 한 번도 있어? 다 왔다, 다 왔다. 할 수 있어, 막았어. 다 왔다, 다 왔다. 박미영 막았어. 박미영 침착해요. 박미영. 뒤pek이야. 오케이, 아이MP야. exchanges, 감사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지금. iz시ments. läh stand. 근데 서연이의 목선 Corporal Lila 명이 어느 날 Ditow. 처음 lon을하여주십시요? ? 이제 쉐없on Team. 자, Noah Samson Bridge will nog images land betw. 멋진 스승, 강변민 선수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송임우 선수 정말 혈전 후퇴 16강에 진출합니다. 우리 자랑하는 제자 상현이 복수를 못했잖아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 손가락이 고장 날 만큼 힘을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있는 힘껏 다 줘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쾌감이 있었고요. 졌지만 그 과정은 마음에 듭니다.